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애터미의 회사와 캡틴의 애터미입니다. 정말 즐거운 뵙겠습니다. 한길 포크입니다. 즐거운 뵙겠습니다. 즐거운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회 애터미 월드 석세스 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애터미는 그동안 회사에서 주관을 해서 석세스 프로세스를 오프라인에서 가장 잘 진행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10여 년 전 애터미가 창업 당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애터미 직원의 절반 정도가 아마 방송국 직원들처럼 일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터미 월드 석세스 쇼가 제 1회 진행이 되지만 우리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던 그 노하우가 쌓여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보다도 이 쇼가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쇼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한국 중심으로 이렇게 석세스 아카데미를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중심을 전 세계로 글로벌로 옮겨서 글로벌 회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멤버들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향해 모든 멤버들과 함께 성공적인 삶을 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는 이 챔피언스의 첫번째 챔피언스에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진을 물어봅시다. 이 사진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아까 영상에 나왔던 분들이죠. 맞습니다. 다들 감동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챔피언스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스는 정말 힘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찍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제가 사진을 찍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챔피언스에 참여하자 그리고 저희는 여길 관한이 전송을 담았습니다. 이 챔피언스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승하는 사진입니다. 우린 예정 haben! 그 사이이 조명 puntos. 이 사진이 수상 더 특별히 개선하는 데서 하지만 이 챔피언스에는 우리의 멤버들에게 소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더 더 == 오늘의 이 기대은? 맞아! 세계 전개, 교회의 답변과 답변과 답변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전개 멤버들의 질문을 옮기는 정의 com과 답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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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점의 답변은 어떤 기 Peggy 답변을 답변 권능을 이상하여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당신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의 질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GSGS Atomy products입니다. 어느 정도의 질문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그리고 당신이 답변을 드릴께요. 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자,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여기가 있는 거. 와, 이거 대박. 멕시코 산이죠. 아보카도 오일은 멕시코가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이 아보카도 오일이 다른 식용유하고 차이나는 점은 발연점. 그러니까 연기나는 그 온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김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도 기름이 타면서 생기는 유액게스 이런 것도 적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아주 좋고, 튀김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스푼으로 한 스푼씩 그냥 먹어도. 기름인데도 그렇게 느끼하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오일이 바로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고, 우리 많은 회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여기hold, 다만, 멕시코에서 이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우선 사진을 읽을 수 있을까요? 네. 함께지 기지하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그러면 멕시코에서 이왕을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있으신 것을 생각합니다. 멕시코 사시는 분 같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애토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멕시코는 우리가 진출했던 미국에 이어서 남미로 들어가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장점은 멕시코 내에 인구도 1억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국민소득도 1만 불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 멕시코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멕시코를 출발해서 남미시장으로 쭉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콜롬비아 들어갔죠. 그다음에 브라질 지금 지사장이 채용이 돼서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칠레 여러 나라 남미 국가에 들어갈 건데 멕시코에서 지금 애토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남미시장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게이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좋은 타이밍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남미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남미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친밀도가 아직 살아있는 곳이 이제 남미 쪽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가족들이 많아요. 대가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로 잘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멕시코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애토미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보통 성공이 아니고 깜짝 놀랄 만한. 아마 제일 놀라는 사람이 본인일 거예요. 본인. 매월 US달러 10만불씩을 버는 그런 성공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본인이 잠을 잘 수가 없고 정말 그렇게 성공한다고 하면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털림없이 성공합니다. 오 와우. 저는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춤을 추게 하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듣고 싶어요. 정말 다 들어요. 다른 것을 선택하세요. 네. 이 제품을 선택하세요 오 father cake okay 그렇구나 혹시 그리스 선택하실까요? 이재제 타이완에서 생산되는 제품인데요. 이 원료는 한국에서 생산이 돼서 타이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김은 특히 다이어트 신경 쓰시는 분들 칼로리는 아주 낮기 때문에 살찌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으로서도 매우 좋고 타이안 사람들이 이 김을 시커먼 종이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맛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이제 사들 이게 대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혜원님들께도 많이 권장을 해드립니다. 천 미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저는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금 밝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미래로 가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직접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가 들어간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차원 초월이다. 저 사람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 넘사벽이야.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현실감이 떨어진 사람을 4차원이라고 대개 얘기를 하는데 저는 4차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현재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디에 살고 있냐 하면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현재 상황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미래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상황이 들어있었냐면 지금의 상황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현실적으로는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이었고 저는 월세 50만 원짜리 살았고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내용들은 뭐를 얘기했냐면 10년 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이 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거 지게차로 한 대만 떠줬어요? 지금 7호 임페리얼이 나와서 7번을 떠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10년 후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의 모습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데 제가 그때 살고 있었던 방은 월세 50만 원짜리인데 10억의 돈을 어떻게 떠줄 건지 그걸 고민하라고 잠 못 이루는 바로 4차원 넘사벽이 저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애터미를 제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애터미는 어떤 건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에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바로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출발점이 평등해요. 지식이 많다고 애터미 더 잘하느냐, 지식이 없다고 애터미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성공했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성공했어요.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성공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도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늙은이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앞으로 10년, 20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년까지는 굉장히 고속으로 성장이 계속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서 그야말로 자유로우면서도 기회에 평등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프로듀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프로듀싱은 어떤 프로듀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애터미 이소프라본인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토르겐을 대용 내지는 촉진시키는 그래서 여성 갱년계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도 이소프라본에서 취출을 해서 아주 안정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제품은 품질 관리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HQ1을 획득한 그런 제품이라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Well, we have a question from one of the members from Japan and they asked I heard that Atomy is going to open in New Zealand, Turkey, the UK and more countries this year. I am curious as to which other countries Atomy will be expanding to and which among them you have the highest expectations for? 우리가 진출한 여러 나라들 이제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 이상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서 잘 되는 나라는 돈 잘 버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규모가 작고 좀 가난한 나라들은 우리 매출 많이 일어나서 회사가 돈 버는 그런 목적보다는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께서 이 Atomy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난을 좀 면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나라라고 특별히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가 조금은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 find it so positive that Atomy is not only expecting from the more wealthier countries that are more well-off but also hoping to help the more unfortunate countries, So we've banned the profits. Right. Exactly. Exactly. Okay, that's great. So please pick next one. Yes 우장지 타이완의 우장지 보석 종류인데요 타이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국부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어떻든 이 제품을 에터미를 통해서 타이완 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완에서 생산돼서 타이완 사람들에게 파는 건데 에터미를 통해서 사면 조금은 더 싸고 그다음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에터미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완의 우장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먹겠다고 하니까 미키가 침을 꿀꺽 삼켜요 저만 먹을 수가 없어서 미키하고 같이 미키? 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klar기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오늘 아침에 드실 수 있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tea? 네, 네.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 맛있게 드시고 다음 제품으로 갈게요. 이 비타민 B가 음식물을 소화를, 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그 음식물이 체포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B가 음식물을 이 비타민 B군이 없으면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계통에 건강에 필수적인 그래서 비타민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탈이죠.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타민 B1, B2, B3 B5, B6, B7 9, 12, 8가지의 비타민 B 종류가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그런 인제 퍼펙트한 제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정말 많은 산업 분야에 또 우리 삶에 아마 역사적으로 전 세계인을 이렇게 동시에 동일한 어떤 행동 패턴을 만들어낸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인류가 그러니까 다 전 세계 인류가 똑같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어떻든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일들은 항상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터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성장을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더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특히 땅덩어리가 좀 넓은 나라들 미국 러시아 러시아 270% 성장을 한 거예요. 100% 두 배 성장 정도가 아니고 270% 정도 성장을 한 거고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아주 성장을 많이 했고 더구나 이제 우리는 새로 진출한 나라들 중국 7월 10일 날 진출을 했죠. 작년 그래서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이미 진출했던 그런 나라들의 총 합계 매출을 보면 작년도에 해외 시장이 딱 두 배 성장을 했어요. 100%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에터미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을 딛고 더 높이 나르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풍신연동 이런 구호를 내쳤죠. 그래서 바람이 빠를수록 솔개는 더 높이 나른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에터미 조직에서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우리의 DNA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역경이 왔어. 그럼 우리는 더 힘차게 나가고 이번에 더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저 직원들이 딱 한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저는 작년 한 해를 겪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100년의 틈이 진짜 되겠구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임직원들과 우리 리더 사업자들에게 그런 확신이 생기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우 와우 That was amazing. That was amazing. That was amazing. Okay, so, Chairman Park, could you pick the next product, please? 네. 마지막 하나. 루테인입니다. 이 루테인은 마리골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데 우리 눈에 막막이 있어요. 그 막막은 이제 상이 맺히는 곳인데 그 막막에 이 상이 잘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황반이라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 황반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루테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테인을 이제 먹어주는 것이 시력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 루테인을 먹고 나서 정말 눈에 피로도도 많이 없어지고 제가 이제 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때 너무 눈이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한 10분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흐려지고 이렇게 해서 내 눈이 이제 더 이상 사용 못하는 눈이 됐구나. 이제 뭐 글 쓰고 하는 것도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루테인이 나왔는데 루테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리미리 드셔주는 것도 좋고 또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을 하면 필수적으로 이 루테인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한편은 돈을 벌기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잘 돌아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쌓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을 벌어들이는 것만큼 최소한 그만큼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Chairman Park himself answered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셨습니다. 네, Chairman Park, 정말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 월드 석세스 쇼 제 1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월드 석세스 쇼를 통해서 우리 이제 글로벌 멤버들이 정말 모두가 다 성공하는 그날을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고지까지 가는 그 과정 거기에는 역경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 역경을 넘어서 성공의 고지에서 모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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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